라떼 운명, 라떼 학원 över 2 sur 라이브 진짜 골라줘 흐흫.. 좀 골라줘! 흫흫.. 어? 핑크가 좋을지 블루가 좋을지 한 번 봐줘 어? 너 또 3일 내나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핑크가 좋을지 블루가 좋을지 너 선택 한 번 해줘 아아 빙크. 빙크. 빙크인지 붉릉지. 어떡해. 빙크야? 빙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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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크 할거야. 이제 라떼 운명은 라떼. 설정하는거야. 자. 뭐할거야. 라떼 운명. 라떼 악웅. 오오오. 어떡해. 간식이네. 빙크. 라떼운스 구독을. 라떼. 안하고 영상이 끝난 라떼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스위퍼. 슈이퍼. 꾸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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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. 미소 아니야. 호흡 어ases 으 으 으 으